당연히 세상이 끝냈어. 너는 우리에게 말했잖아. 전염병의 핵까지 전염병의 핵까지 전염병의 핵까지 전염병의 핵까지 하지만 고마워. 너의 잘못을 알게 될 것 같아. 작은 설틸멘에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가고 살아가고 우리는 그 아르크 사람들도 약간 있구나 그 아르크는 아, 엘더. 아, 엘더. 아, 엘더. 아, 엘더. 아, 엘더. 아, 엘더. 엘덱. 완전히 아포칼립스야. 어, 아, 엘더. 아, 우리가 스캐빈져구나. 스태빈져구나. 스태빈진이 적은 것 같다. 스태빈진이 적은 것 같다. 스태빈진이 적은 것 같다. 스태빈진이 적은 것 같다. 스토커다. 오리다. 돼지야, 오리다. 그쪽도 내겐 이상해 보이다. 우리가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네, 오리하고 돼지가. 우리의 미래가 얘네에 달렸어요. 저긴 레벨 25지요. 저기 이 캐릭터 얼굴에 있는 그 저 해골 모양이 스킬 포인트 그거 스택이네. 얘가 지금 한 개 쌓여있고 한 개 쌓여있고 처치하면 그 스킬을 쓸 수 있는 거죠. 오른쪽은 뭐지? 오른쪽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, 아직. 특수구역 열쇠가 필요. 두 개 쌓여있는 것 같아. 두 개 쌓여있는 것 같아. 우리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걸 생각해 봐. 그쪽은 우리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걸 생각해 봐. 그쪽은 우리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걸 생각해 봐. 그쪽은 잊지 마시고, 다른가 있는지 보자. 벚ез? 그럼 나는 버섯도 먹는 건지 알았다. 이거 꺼야 돼요 꺼야 은신이 돼 이거 키고 다니면 안 돼 아니다 올라가서 얘는 고지대에서 좋아 오리는 그리고 돼지로 내려가서 어? 어우 피 빠진 줄 알았네 에이씨 잠깐만 여기 안에 템 있는 거 아니에요? 템 있네 감 나가는 고철 일지 스토커 클라라의 일지 강철뱀의 동쪽 방면에 불꽃 기계가 있어 이런 물건들을 통째로 태우거나 하는 뭐 그런 장치 중 하나지 퀘스트인가 보다 어 뭐야 왜 걸려 신상해 아이씨 신경 아니 이거 완홈 아니었어? 15% 피 안나옴 10% 피 안나옴 2% 100% 600% 100% 100% 100% 미안하다 1% 어 뭐야 한놈이 아니잖아 아이씨 감나빗 사거리 안나오구요 만약에 이동해서 쏘면 안되 권총도 안나와 파고들기 오버워치 가고 25% 안되 사거리 안나오죠 돼지는 아 이게 돌격병이라 힘드네 수류탄 이게 수류탄이 애매하네 수류탄이 되게 각도가 애매하네 아 이거 애매하네 음 에잠 쩝 쩝 쩝 쩝 쩝 쩝 25%usa 이거 다 맞어 25% 아니아니 이거 보통 난이도야 나는 사거리 안나는데 쟤는 사거리가 나와? 이런 경우가 있어? 이렇게 뒤로 뺀 다음에 어머를 하면 저 새끼가 앞으로 올 거 아니야 아이씨 진짜 이씨 와 우리 수류탄 한 번 쓰면 끝이네 런앤건 런앤건 오버워치 사거리 안나와 여기 가면은 왜 원패가 안된다는거 아 원패는 안돼! 와우 야 저거 경계중이었어? 와 와 사거리 안나옴 수류탄도 되게 이상해요 각도가 상당히 이상한 각도야 상당히 이상한 각도야 뭐 이러냐 아 아 연막이구나 연막 좋아 어 오 어 나 오 오 오 오 오 오 쉽지 않아 어, 진짜 쉽지 않네. 먼저 나가는 놈이 이거 지는 거 아니야. 말이 돼? 나가는 놈이 지는 거야. 어? 와, 말도 안 돼. 연막, 씨. 안 주고? X됐다. 하나라도 잡자. 그래도 도망은 가네? 우와, 죽을 뻔. 야, 이거 은근히 좀 짜증나네. 왜냐면은 완전 원패가 돼 있으면 사격 기회가 안 나오는 게 너무 10%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완벽한 찬스가 아니면 안 돼. 20% 무기 범위 추가.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가? 사거리도 안 되고. 엑스컴이었으면 저 100% 못 믿어서 수류폭 단지. 이응지을. 그치? 일반 구출. 전리품이 안 나오더라도 수류탄 던져야지. 무조건 확정 사살만이 살 길이야. 엑스컴은. 확정 사살. 저기, 잠깐만. 상자가 저기 하나 있네요. 황금색 상자. 스토커 조끼. 갑바 1, 체력 2 추가. 이거 어따가 낀? 헬멧. 방어구. 이거 설마 일회용은 아니겠지? 어, 일회용은 아니겠지? 사거리 8. 수류탄. 배낭도. 아아. 아니, 이거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. 배낭에 들어있는 거구나. 산탄. 수류탄 없고. 수류탄 일회용이에요. 없으면 사든가 그래야 돼. 쉽게 조 cat يا EOS 이제 방주에 가면 끼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? 여기가 방주요? 이게 방주로 가는 엘리베이터 clips 집안에 파밍 안했다고? 네,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머리가 왜 이래? 하만을 구해오라기 해만을 구해오라는 건 그걸 오리와 돼지가 합니다 그걸 오리와 돼지가 몰입이 안돼 왜 캐릭터에 어우 미치겠네 정비소 아 이게 엑스컴으로 치면 커맨더구나 장롱 닉네임 뭐로 정해야 함님 고맙습니다 정비소 1레벨 2레벨로 업그리다는 거야? 어 업그레이드 인신차 파괴가 벽들키 가능 같은데요 사거리가 늘어나야 되네 사거리가 안 늘어나네 아이씨 스코프 시야 범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리한테 달아주는 게 맞아요 피해모듈 추가 치명타 피해 50% 확률로 적을 불태움 이거 달고 30원 근데 20원 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? 이 포인트가 고철로는 안되나봐 무기 부품이 무기 부품이네 스코프 와 사거리 12로 늘어나고 스코프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지? 산탄총을 분해해 볼까? 9개 나오네 아이씨 딴건 모르겠고 그래픽이랑 분위기 때문에 사러 갑니다 음 쯔 쯔야 프리백 하기는구나 프리백 하기는구나 아니 사람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 캐릭터 유물기술? 팀원의 출혈 시간을 2턴 늘림 이리디아의 매장에서 20% 할인 혜택 화염병에 턴당 1화염 피해 추가 구급상자를 3 이리디아의 매장에서 기계와 적에 대한 치명타 확률 EMP 수류탄 무기 공격력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한 치명타 야 이거 뭘 찍어야 되지? 지금 유물 포인트가 한 갠데 어차피 밑으로 가는 건 똑같애 근데 수류탄 제가 보기에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? 출혈 데미지가 있는 애가 있단 말이지 출혈 데미지 싸게 사는게 난리네 일단은 이리디아 매장을 가서 뭘 파는지를 한번 봐야겠다 여기는 뭔가 메트로 2033 메트로 상점 같애 이렇게 와 수류탄 2개 고철 55개? 엄청 비쌌네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파이프건 사전거리 14 겁나 비싸 파밍 엄청나게 해야겠는데 할인 가야겠다 할인 할인 가야된다 할인 가자 할인 가면 저 총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서 성능기어 원하다면 잘 수 있을 것 같다 5 6 10 3 14 다음 시간에 사거리 엄청나게 그럼 여기다가 2개 끼면은 16으로 늘어나네 사거리가 사거리가 정해져서 그런데 그는 정해진 혹은 업그레이드, 톡토메 무음이거든? 한두놈 죽이고 시작할 수 있어 치명타 매기면 일단 뽀개지는 맙시다 뽀개지는 말고 뽀개면 얼마주지? 델타 17원? 그럼 이거 2레벨만 찍을 수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혹시 석궁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일단은 가지고 있지 파이프랑 두개 다 착용되냐고? 한번 보자 권총류하고 아마 안될수도 있어요 오 된다 꼭 권총을 껴야 하나요?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걸 또 뺐단 말이지 음 근데 권총이 더 좋아 봐봐 이거 레벨 2짜리야 치명타 피해 7, 치명타 15% 치명타 5% 치명타 5% 치명타 5%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장로는 뭐야 어 엘더님 어 엘더님 어 엘더님 이 형이 지금 수혈 받고 계시네 살날이 얼마 안 남으신 듯 살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해먼의 오두막이 여기니까 외곽으로 빠졌다가 여기로 가야되죠 중앙방송 중앙방송 조용하 심장